안녕하세요 애건무입니다 오늘 배워볼 것은 애프터 이펙트의 효과 중에 머크리 라는 효과를 사용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번지는 효과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컴포지션 이름을 머큐리 라고 잡아놓겠습니다 1920x10890 30플레임 10초로 해놓고요 그리고 로고 OK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이미지를 가져왔는데요 이미지를 프리펌프 시켰고요 이미지 1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로고가 애건물로고가 이렇게 쫙 나타나는 효과도 같이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미지에 CCMR 머큐리 이 효과를 드래그해서 효과를 넣고요 그리고 이미지 바로 밑에 똑같은 이미지를 하나 더 갖춰놓겠습니다 그러면 초기 디폴트 값이 이런 효과가 연출이 됩니다 그렇게 이쁘진 않죠 바로 이렇게 물이 튀어 올라오는 효과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 효과를 지금 이제 변형을 좀 시켜 보면요 그래서 x, y, radius, x, y를 넓혀서 해볼게요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리고 떨어지는 속도가 이런 속도로 떨어지거든요 상당히 빨리 떨어지죠 그래서 이거를 저항값을 좀 높여서 천천히 떨어지게 하겠습니다 5 정도로 해볼게요 떨어지는 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생성됐다가 없어졌다 하는 그런 타이밍이 있는데 이런 타이밍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물 방울이 생겼다가 금방 없어지는데요 타이밍을 한번 늘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주기가 좀 더 길어지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변화를 주어 보면 밑으로 떨어지는데 파일을 하게 되면 옆으로 위로 올라가는 거죠 저항값을 내려 보면 위로 쫙 올라갈 겁니다 이게 꼭 물 속에서 물방울이 뽀글뽀글 올라가는 그런 효과하고 되게 비슷하죠 이런 효과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효과도 아주 재미있는 효과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함께 만들어 보려고 하는 디자인은 일단은 5로 가고 파이어에서 기본으로 다시 돌리구요 그리고 벌써 사이즈를 켜겠습니다 이렇게 3으로 맞춰보겠습니다 이거를 트레니션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가 이미지 원세 거를 밑으로 갖다 놓고요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렇게 딱 하면 딱 물이 번지면서 뒤에 이미지가 딱 보이는 트레이션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완성도를 높이게 해서 커브 조정을 하겠으니까 레드를 살짝 빼주고요 그린 값을 살짝 올려주고요 블루 값을 살짝 더 올려주고요 약간의 푸릇기가 살짝 돌아와 주고요 이렇게 하면 약간 겨울이 약간 차가운 느낌이 좀 들면서 메탈 느낌이 좀 더 살겠죠 자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물이 번지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변화 준다면 CC 글라스 여기에 좀 더 변화 준다면 CC 글라스 CC 글라스를 더 넣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고요 아 예쁘지 않네 자 이게 어울리는 게 있고 어울리지 않는 게 있는데 예쁘지 않네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네 오늘 간단한 간단하게 강좌를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